메뉴 보다.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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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은.. 자 요것이.. 밥알집 하나씩 나눠서 줬다 어머 딱 5개 들어갔어 오.. 롬베 야야 고등어 맛있어 보인다 오.. 침조 소세지 자 그 다음 닭알 배출이다 오오.. 오오오.. 드레스 들어 있네 닭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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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롱을 녹인건데 말스푼 그 다음에 요것은 레드필레 그 다음 요것은 해산파우더 안에 스푼이 있고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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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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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니까 해삼 마카롱을 뿌려서 뿌려줄게요 한 큰씩 뿌려주세요 더 빨라 치즈는 잘 안가서 뿌려줄게요 이렇게 마카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치즈가 많이 나중에 조금씩 뿌려주면 오우 와 진짜 빨라 오우 오우 가격은 1억 되스 1억 구다사이 구독 좋아요 보태주세요 보태주세요